적금 전쟁 적금 전쟁 적금 전쟁 오케이, 그럼 8명에서 좀 하고 있죠? 네, 좋아요. 방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모드부터 좀 할까요? 쩐득이 오려면 10여분 남았는데 그 사이에 한 게임이 돼? 네. 이거 되게 짧아. 근데 코렉티가 이런 게임 하는 건 처음 보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나도, 내 처음 이런 게임 하는 거 처음 봐. 오몽어스 같은 건데 약간? 원래 자꾸 먹튀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정신 나간 거 같지 않아요? 왜 저런 새끼가 다 있냐? 님들 저기 위치 방 만들었거든요. 그 메뉴에 보면은 방 하나 있을 거예요. 비밀번호 이거니까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돼요. 아마 제 닉네임으로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한 번에 들어오는 거 아니면 방 터지지 않아? 시간 제한 있지 않았나? 저번에. 오, 쉣. 맞네. 근데 주로우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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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6, 0606. 아. 그 말은 되는 거야? 더 이상 비밀스럽지 않게 됐는데. 비밀번호. 비밀번호에 의미가 없어서. 그거 말해도 되는 거야? 어, 뭐야. 진짠데, 미친? 비밀번호가 더 이상 비밀스럽지 않아졌는데 어떡해? 아이, 괜찮아. 아무도 안 오겠지. 에이, 누가? 근데 그 와중에 코레터만 안 하나 왔는데? 레티야! 잠시만요, 저 이거. 어, 나나이 이 와중에 핑 봐. 멋있어. 어, 25초뒤 시작한대. 아니, 초대를 해야 가지, 진우야. 방 목록 찾아서 들어오라고, 이 새X야. 이제 레무레무님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알았죠? 대충. 아니야? 하하하하. 카스 숨바꼭실 해봤죠? 네, 그거 해봤죠. 이거는, 이제 또. 선물로 변신해서 숨는 거예요. 아, 이거 맵이. 아, 이거 되게 넓긴하다. 술래봐도 올라가는 적이 있어야 돼. 이거 옥상에, 옥상에 가야겠다, 이거. 이거 근데 이제 잡으면은 다시 우리팀이 되니까 좀비 모드 같은 개념이라 빨리 찾아야 돼요 여기 위에 있다 100% 위쪽에 올라간 사람들 있거든요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저거 달렸고 여전히 있는 쪽으로 희현 오빠 어디까지 가? 아 나 코렉트 갖고 싶은데 코렉트 어딨냐? 코렉트 중간층에 있어 잠깐만 여기 뭐가? 어? 저기 섀도우 복싱 하는 중? 어 이거 뭐야? 다 어딨냐? 나머지 멜롱 밤따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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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 살려 저기 아예 안되는데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디 있음 여기 아예 이 근처야 이 근처 아니야 팔아 남기면 돼 이런 거야 어? 잠깐만. 아 진짜. 어 죽는다 죽는다. 나이스. 나이스. 어 여기 하나 더 있다. 어 여기 하나 더 있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나이스. 선생님 자기 팀에 파란 게 기회예요 지금. 안 돼 안 돼. 랩뇨이 안 돼. 근데 하나 더 있다. 어 근데 하나 더 있다 여기에. 아니야 거기 없어 이제. 랩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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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뇨이. 여기 안에 있는데? 여기 안에 있어. 이건가? 어딘지 모르겠네. 이건가? 밖에 있는 건가? 뭐지? 이 근처에 있는 게 어디지? 모르겠네. 얘가 왜 울지? 여기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나? 아니 불 나갔는데 어디지? 갯빌이다. 어린이는 이 안에 있는데? 처음 밖으로 나가는 데가 있는 거 아니야? 나갔나 봐 진짜. 얘 왜 울어? 2층 아닌데? 2층 아니네? 1층이야. 1층 저게 어딘가에 뭔가 숨어있어. 어 닿았어. 어 닿았네. 아 닿았네. 아 닿았네. 아 닿았네. 아 닿았네. 나 의리에 감동했어. 가자. 가자. 그 마니아씨 뭐하세요 여기서?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기억할 시간을 주세요. 잠깐만요. 저 지금 몇 번 운중 몇 번 운중 기억할 시간을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파악 끝 파악 끝 파악 끝. Seite 파악 끝. 퍼 Would Washaiga Airport 아니 여기 우는대 어디갔지. 야 근데 문제가 있어 진울 놓쳤어. varsenda optic 실버 시민 오해 최고 과연 흘러집자 깜짝이야. 워 뭐야 찾았어 김진우 찾았어! 나야 안녕하세요 exercises running 바로 윯 i s jij captain iox 어. 난 친구를 팔아먹을 수 있어. 거기에 두 사람 있었다. 오케이, 확인. 아이고, 우리 저뿐이 말이 움직였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지? 랜선생님이신가? 안녕하세요. 야, 이 힘쥐. 야, 이 힘쥐. 민균이 털어치다는 거야, 형. 이거지. 아, 우리 잘 있어, 언니들. 아니, 죽이자. 랜선 잘 못하는 사람 같은데? 여기도 있는데? 나나 형. 나나 형, 나와. 나나 형, 찾아라. 나나 형 판매할 수 있다, 지금. 이춘 형이 나나 형의 적이다. 저거다, 아닌가? 나나 형, 어딨어? 나나 형, 위치 부을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여러분. 끼 끼 채기예요, 끼 끼 채기예요. 나나 형. 혹시 이미 죽었는데요? 아, 이씨. 야, 나나 형, 진짜 내가... 이미, 이미 진작에 죽었어요. 배신자, 그냥 배신자 그 자체야, 그냥. 나나 형이 가만히 있으면 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춘이가 친척해요, 나나 형이. 아니, 팔아넘기는 데 이미 죽은 사람 팔아넘기는 까지는 그러네. 어, 뭐야? 와, 이거 아래 들어가 있어, 대박. 아니, 네 병원에 이어갔던 애. 아, 그중. 네 병원에 이쁘어갖고. 아, 그게 защatra인 줄 알았던 애. 보고싶arily beber. 바다들이 무언가가 있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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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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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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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누구야? 이거 괴롭히는 거 봐. 민규 찾아났는데? 없어 없어? 맞는 소리 나는데 방금?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어 여기네 여기네. 어디 갔냐? 아 재밌네 이거. 이거 나나 형 어떻게 잡아요? 모르면? 말하지마! 나나 형 못 참겠는데 이거? 말하지마라고! 한번만 봐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와 국에 타고 있네 지금 얘. 저 진짜 피해! 야 도망가. 위치받가. 그거 온다. 위치받가. 여러분 저는 다 봐버리고 말았습니다. 족불 찾았다. 족불 찾았다. 족불 찾았다. 어? 유석아. 여기 방금 뭐 있었다? 그러네. 다 있을까봐. 두까봐. 여기 있지. 만두님 바닥에 있음. 피자 가게 1층에. 나나야. 시간이 없다. 우리의 동료가 되어서 잡으러 와. 아 죽인다. 만두님 1층 바닥에 있어. 피자집 바닥에 있어. 피자집 바닥에.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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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였는데 만두님 아까? 여기야 여기여기여기. 나 있는데 여기여기. 엄마 잡아봐. 죽여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 이겼다. 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아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간쯤? 오와 오와! 오와 아? 저手 ία 쥬아! 오와 아ea!